결혼 안 했어야 됐나? 6년 되니까 더 사랑스러워야 하면 지겨워요 6년 되니까? 신기하지 내가 언제 6년을 빌렸지? 내가 6년 동안 한 게 여보 괴롭히고 군대 인연 있고 여보 돈 까먹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주식으로 돈 날리고 정신 못 차리고 아 짜다 짜? 물 좀 넣을까? 라면 풀렸다 그치 많이 짤어요? 좀 짜 맛있긴 한데 그치 조금 짜다 응 약간 살짝 기분 나쁘게 그치? 맛은 있는데 기분 나쁘게 짤까 말까 내가 엄청 나쁘게 공급해야 되겠다 방송국 음 근데 지금 늦은 밤은 아니라 다행이야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짜게 맛있다 라면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? 음 라면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? 딱 좋아 고기 배 따로 라면 배 따로 뭐 다 따른가봐 야 이거 들어가는 게 다르네 라면 하나 더 끓일까? 안 돼 이따가 국물 남겨놨다가 어 이야 너무 좋다 이 이렇게 밖에서 이틀 잔다 하나도 잔적 없으면 이틀은 처음이야 아니, 근데 너 되게 하루가 길게 느껴주는 거 알아? 캠핑장 오니까? 난 아닌데 금방 갔는데 그래? 여보 우리 왜 옛날에 초창기 사귈 때 캠핑도 안 다니고 이런 갬성으로 몰랐을까? 내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런 여유가 없잖아 좋은 데 말고 우리 맨날 호텔 좋은 데 찾아서 하잖아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해보면서 여보 성격을 파악하고 결혼 안 했어야 됐나? 여보랑 같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진짜 여행을 즐기지를 못했어 돈 쓰는 거 걱정하고? 응 삶에 대한 부담감, 여유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여보랑 내가 내 나이대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즐거움을 느꼈는데 이런 거 소재한 걸 못해봐야 돼? 그걸 진짜로 느끼지 못했다는 게 나의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을 못 느꼈어 그때? 그때는 즐거움을 못 느꼈지 재미는 있었지 그 순간은 근데 여행하는 내내 스트레스였지 왜?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네? 이게 맞나? 내가 지금 이렇게 즐겨도 되나? 그런 혼란이 왔었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 지금도 자리를 못 잡았는데 지금 그래도 뭔가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도 자리를 못 잡았지만 다른 건 하나 있지 뭐? 즐길 땐 즐기자 왜? 부질없다 쓰잘데기 없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삶이 달라지진 않더라고 그럼 다 때가 있어 하고 그러니까 여보는 그 때야 여보는 지금 이제 잘 되고 있어 그때 그랬잖아 어떤 거기서 여보 생일이 7월 11일이라 그거 지나고 여보가 잘 푸른데 참 잘 끝났대 아 근데 웃긴 뭔지 알아? 왜? 여러분들 7월 11일 이후로 일이 좀 있어요 뭐 있는데? 연극이랑 아 스케줄 응 그 전에도 스케줄은 있었잖아 이거 진짜 나를 어떻게 풀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맛있어 없다면 적당히 무라 이따 또 끓여먹자 아니 너무 못 먹는다 자 이제 불 필 때가 됐는데요? 그러네 이제 숯불 피면서 술 한 잔 더 먹고 자 부대찌개 라면 너무 맛있는데 부대찌개 라면? 부대찌개는 솔직히 별로 없거든 슈프 조금 넣으려면 그런 거 응 아 나 이게 지금 소주가 맥주 5대5라는 걸 자꾸 깜빡하고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 응 자 이제 1차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2차로 조금 정리하면서 넘어갑시다 나 몇 초인데 체해요? 조금만 정리합시다 아 아 이런 약 빠는 거야 뭐 조금만 정리합시다 이제 응 응